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방송 함께하는 방송 이재희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희의 이강구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TV를 통해서 보시다가 조금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오셔서 거기다가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겠고요 꼭 내용들이 방송에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소통을 나누기도 하니까요 유튜브 창 안에서도 대화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좋다 말았어요 일단 전강 후약의 시장 분위기였고요 최근에는 미중시엘의 움직임들을 선반영했다는 측면이 있었어서 지수가 그래도 좀 방어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계속 밀려 내려오는 시장 분위기라면 큰 하락은 아니어도 아마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는 보니까 상승 종목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천 개를 훌쩍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장 끝날 때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야 이거 되나 보다 하고 딱 쫓아갔으면 그냥 물린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요즘 이런 시장이 좀 자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동매매랄까 이런 것들은 좀 극도로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스닥의 지수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매일매일 좀 색깔이 바뀌어갑니다 지수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는 빨간색 또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장 또 반등하는 시장의 장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증시가 사실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정한 규치를 가지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2600포인트 위치 그리고 상단에서는 2640포인트 위치에서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강 후약이든 혹은 반등장이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도 지수에 대한 위치를 조금 작은 등락포관에서 갇혀있다라는 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좀 투매가 유발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란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잘 끝나고 있었죠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아서 이 시간 외에서 조금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전에 뭐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런 유통업종들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넓아졌어요 보니까 뭐 아침에 보니까 한 6% 정도 빠져있고 지금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4% 정도 빠져있던데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적 전망에 대한 충격은 있었지만 또 다른 시장이 아침에 좀 좋았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좀 하나가 있었죠 자 이 중국 쪽에서 나온 모멘텀인데요 야 진짜 중국은 스케일이 진짜 틀립니다 남다르더라고요 어제 이 중국에 경기 부양회의가 있었어요 경기 부양회의가 있었는데 이 리커창 총리 주제로 부양회의가 있었는데요 화상 모인 건 아니고요 화상으로 한 건데 공무원 1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명이 참여를 해서 집중적으로 경기 부양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이달 내 뭐 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아침에 장 출발할 때는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 한은금통위가 또 조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은 총재께서 향후에도 또 추가로 뭐 이렇게 좀 긴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밀렸는데요 자 이게 한은 총재께서 지금 주제하시는 새로 바뀌셨죠 주제하는 첫 회의였는데 자 뭐 물가하고 전쟁 비슷하게 뭐 그렇게 좀 미국 연준을 따라서 상당히 좀 물가하고 전쟁 비슷하게 그렇게 치르려는 그런 뉘앙스도 조금 풍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 지금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은금통위를 신경 쓰면서 주식을 했던 게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00년 막 이때 한은에 금통위 있다 그러면 눈치를 보고 막 그렇게 주식을 했었는데 지금 뭐 이제는 또 워낙 좀 다 같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은 쪽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 중국 쪽은 약간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중국 쪽이 약간은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뭔가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리커창 총리가 주재를 해서 그 10만 명 공무원이 이렇게 좀 모여서 경제 부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게 리커창 총리가 할 일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할 일이죠 그냥 몇 가지 지금 얘기들이 좀 무성한 게 많습니다 시진핑 와병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한테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얘기가 좀 많은데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얘가 또 저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정치 상황이 뭐 세 가지 개파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세 가지 개파 중에 이 시진핑 주석은 태자당 그 다음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공청단 그 다음 샹하이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이쪽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전에 시진핑 주석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뭐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지금 텐진시 시장이요 그리고 텐진시 당 부석인데 그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글쎄 뭐 뭔가가 이게 물 밑에서 뭐 저거 반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굉장히 좀 큰 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잘 풀린다라면 뭐 인플레이션 걱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뭐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진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로 꼬이게 되면 상당히 좀 꼬이고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분명히 물 밑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조금 나중에 보다가 또 알려지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렸던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한 때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면 시장 분위기도 나아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포커스 EJ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EJ 주제는요 저는 조선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중의 분위기는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후반대까지 강한 종목들은 조선주들이 끝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강했던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오늘 높이 이상으로 봤을 때는 현대 미포조선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사실 오늘 움직임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했다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조금은 못 가긴 했지만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는 전반적인 조선주의 강세 모습을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조선주들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중바다권, 바다권에서 반등을 보이는 차트인데요 제가 현대 미포조선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주가가 4월 달에 고점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조선주들에 대한 발주 기대감으로 해서 올 초반때까지 상승분행위는 괜찮았었고요 최근까지 조정받았던 이유는 사실 러시아발 리스크가 좀 컸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조선주를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무거웠고 실질적으로 낮은 위치로 빠진 주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은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왜 반등이 나왔냐면요 전반적으로 이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 수주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해서요 조선주들 업한 기대감으로 오늘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위치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러시아발 리스크를 좀 받았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까지 조선주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시장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되진 않았는데 그러면 오늘 반등에 대한 새로운 발주에 대한 모멘텀을 어느 선까지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 조선어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연말까지 정말 대규모의 발주를 따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다른 국가 조선사들 대비해서 우리 조선 3사가 상당히 발주, 수주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좀 커질 텐데 다만 최근에 실적 발표는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따냈던 발주 물량들을 이제 조금씩 건조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약속했었던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의 시세와 과거의 시세는 분명히 달랐죠 그런데 과거의 계약으로 해서 따냈던 물량들을 내보내더라도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바 리스크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점유율에 대한 표는 제가 좀 뒷부분에 보여드리겠고요 러시아의 리스크에 대한 부담, 기사글 발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요 러시아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박에 대한 비용 지출하기가 어려운 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계약 취소되는 선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조선 3사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 수주 금액들인데 이 금액들이 모두 다 러시아에게 받아야 되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금융 제재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대 러시아에 대한 위축 정책들이 나타나 보니까 전반적으로 러시아에서 대금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중국업은 이 중 수주 나온 선박된 수주 물량 중에서 한 척을 계약 취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남은 계약권에서도 상당히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러시아에 팔 선박을 다른 데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게 발주받았던 물량들이 대부분 러시아 대륙 상단의 쇠빙선 역할을 하는 선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쇠빙선에 대한 특화된 선박을 다시 팔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롯이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으로 해서 4월달 동안에 조선주들이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반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자료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선박 전체적으로 LNG선에 대한 점유율 도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선박 수주에 대한 발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선박사다 그러니까 조선사다 라는 인식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선박 수주가 그러니까 선박 발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방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조선 3사에 크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 쪽에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일본 쪽에서 LNG 선박에 대한 그러니까 입찰 참여를 조금은 한 발을 좀 뺐죠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일본과 중국은 이 선조를 일단 조선 선조를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롯이 우리나라 조선 3사에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발주 기대감이 우리나라 조선 3사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난 먼저 따냈었던 계약권에 대해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대한 부담인데 이제부터 발주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시켜서 선박 수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선가에 대한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난해도요 저가 경쟁이 아니라 상당히 고 비용으로 해서 선박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후판을 비롯해서 조선 기자에 대한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선박 수주에 대한 가격 상승이 사실 크게 와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한번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나온다면은 아마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반영시키면서 선박 수주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서 마감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 3사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시장 업황이 저가 경쟁이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물주를 받아오는 형태였는데 지난해 발주 물량들에 대한 수주 계약들을 보시게 되면은 절대 저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고가 경쟁 속에서 선박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선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대한 참여가 떨어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격적인 LNG선 발주 시작부터는 조선 3사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판 가격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후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후판 가격에 대한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대형 렌지선에 대한 발주 추이인데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역시나 발주에 대한 이 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실제로 많이 수주를 따냈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화면으로 제가 좀 담았는데요 한국조선 해양이 1조 1,680억 원 규모로 해서 LNG 선박 4척을 수주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현대중고금이라든지 현대사무조선에 2척씩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고금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대 규모이고요 LNG 5만석을 5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 올해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수주 목표액이 174억 달러였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현재 시점까지 56%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도 52% 달성되어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달성률이 조금 저조한데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고 러시아에 대한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주 목표액의 달성이 조금 더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수주에 대한 달성률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밀려있는 일감들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조선 3사에 대한 일감은 적어도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지금 벌써부터 달성률이 50% 달성했다는 것 선박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될지 혹은 호재가 될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카타르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죠 일단은 우리나라 선박 회사들이 100척 이상을 따는 상태인데 이 계약에 대한 조건에 대한 조율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계약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영을 시키면서 계약이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재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본다면 저는 오늘 그동안의 러시아발 리스크, 원자재 가격에 대한 리스크 받았던 주가를 되돌리기 위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들었던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낙법과제 인식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점을 잡아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만원 선에서는 지지 테스트를 보여주고 왔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 7만 7천원 선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서도 2만원 선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주 오늘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 낙법과제 인식 저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쪽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작년에 얘기죠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원전을 추월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모멘텀이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른 모멘텀도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리파워 EU라는 게 그런데 이 부분은 억지도 약간은 섞여 있어요 이게 12일부터 해서 16일날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벌써 발표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요 리파워 EU 쪽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발전 용량들, 설비 발전 용량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원전이 발전 용량이 18%에서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에 18%에서 올해 17.33%로 떨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용량이죠 폐기한 것도 없고 더 지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용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비중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서 신재생에너지가 15.9%에서 18.26%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태양광 쪽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했습니다 24% 정도가 급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풍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또 제약도 훨씬 더 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빨리 하기가 쉽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이게 작년이 전 정권의 마지막 해였죠 올해 5월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설비들 이런 것들을 와 진짜 많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설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섹터들이 원전보다 발전 용량이 커졌다라면 상당히 좀 그동안 전 정권 하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투자한 그런 티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 현 정부에서는 어떨까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 확대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때가 지금 후보 시절입니다 사진 나오는 게 후보 시절인데 그때 저기 원전에 직접 갔었어요 방문을 해서 그때 찍은 사진이 있길래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대선 공약에 신한울 3, 4호기 이거를 조속하게 재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당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저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아마 공사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금 그렇잖아요 전 정권에서 밀었던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밀고 있는 거 이거보다도 용량이 커? 그러면 빨리 그냥 뒤집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표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원전도 저렇게 늘었는데 우리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위 시절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얘기죠 우리나라 얘기니까 해외 쪽에 조금 비중이 큰 그런 해상풍력하고 관련된 업체들 이런 것들은 당장은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모멘텀이 있고 이슈가 있어야 좀 빨리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당장은 답답한 모습이겠지만 아마 한 1, 2년 정도 있으면 지금 해상풍력하고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 보면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면 그렇죠? 이거는 이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 추천한 매수가를 보니까 22,700원인가 그랬었어요 매수가가 22,700원인가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 리뷰를 한 번 또 해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또 마찬가지로 13%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에 기업 내용들은 제가 추천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이게 22,000원대에서 33,000원까지 그냥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단기간에 올라온 거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받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전에 2만원대 초반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싸게 산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조금 흔들어도 일단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업의 매재 가치 갖고 있는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 수준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입니다 저는 2만2천원대는 굉장히 싼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 극대화 좀 잔파도 무시하고 수익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원전 관련되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방사선 안전관리 그리고 원전 가동 중 검사 전문업체입니다 원전 가동 중에 검사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원전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원전을 좀 많이 돌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동 중에 조금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때 오르비텍이 그런 거를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주가가 다른 것들 한신기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올랐었죠 예전에는 제가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원전 섹타 중에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끝도 없어요 잘못 쫓아다니다 보면 크게 당하기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원전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 나오면 좀 모멘텀 받을 수 있고 끼도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종목은 일진파워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일진파원은 원전 기계 설비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간혹 적자 나는 종목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웬만하면 흑자가 나는 종목으로 거의 10중 8구는 적자 나는 종목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거의 흑자가 나는 그런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이 부채 비율도 지금 이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자가 오늘도 하는 금통에서도 금리를 올렸죠 미국도 올리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렇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요 또 거기다가 적자까지 난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진 파워는 물론 흑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진 파워도 한번 차분하게 공략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쪽에서 저 타픽은 오늘 저거를 풍력 쪽을 한 종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풍력 쪽에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CS 윈드죠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 업체입니다 풍력 타워 업체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비중이 거의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해외 매출이에요 그래서 해외 법인 나온 거 그런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미국 저기 딱 나온 게 저게 전부 다 CS 윈드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에요 이 CS 윈드 소속에 그래서 저기 보면 미국 있죠 유럽, 터키, 베트남 없는 데 없이 거의 전 세계에 이렇게 골고루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 쪽에서 중국 제품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법인 있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하는 거 그쪽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 수출하는 물량들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 포르투갈 법인을 올해 또 2월 달에 인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 갖고 납품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전부 다 이렇게 현지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타격을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 자체가 현지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M&A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도 5월 달부터 지금 이번 이달이네요 제네럴 일렉트릭에 풍력 타워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유럽 쪽은 풍력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유럽 4개국 그쪽에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죠 아 벨기에, 벨기에입니다 이 4개 국가에서 2050년이네요 여기 나오는 거는 2050년까지 풍력 시장을 10배로 키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30년까지 또 2배로 키운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눈여겨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뉴파워 EU 그쪽에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29년도까지 새로 짓는 건물이요 신규 건물들 이런 쪽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들일 수도 있지만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 때문에 지금 푸틴이 굉장히 좀 사고를 좀 크게 쳐놓은 게 있어서 아마 지금 유가가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많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한국 가구입니다 바이든 방안 효과는 충분히 반도체 배터리 쪽에서 또 자동차까지 누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주요 국가의 경기부양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경기부양 정책 물론 이제 쉬운 결정의 정책은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큰 정책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기존은 우리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같은 정비 산업으로 해서 시장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추세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완화 정책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에 대한 포인트를 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축기자재,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주택 거래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또 주택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시사가 좀 안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건축기자재에 대한 공급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비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요청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북박이 가구들에 대한 수요를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 그리고 주문용 가구, 북박이 가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큰 움직임이 이미 진행이 좀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가 조금씩 시간을 좀 지니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좀 단계적으로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고점을 좀 낮추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고요 지금은 6,700원 라인대에서는 저점 지지를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충분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서 올라가는 추세의 확장 국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내일 시초과 이야기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정고점에 대한 위치, 추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대는 5,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800원 축구 anywhere 9,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600원 역사 politeness 8,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 제시입니다 오늘 이제 필받을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장 잠깐 떠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낯선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했는데 옛날부터 원전하면 두산중공업이었어요 현재 두산 애너빌리티가 예전에 현대양행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설립이 됐었죠 그랬다가 군사정권 때 1980년대 그때 통폐합하면서 하여튼 그때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에 갈치를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 소유로 이렇게 있다가 계속해서 정부 소유로 있다가 그 이름을 한국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일을 했던 원전 관련되는 그런 설비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두산으로 인수가 돼서 이름이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쪽으로 민영화되고 난 다음에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는데 두산그룹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죠 부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이제는 조금 활개를 칠 때도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두 분이 원전 동맹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전 동맹을 이렇게 외치니까 두산에서 두산의 노빌리티가 주축이 되겠죠 때는 이때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5조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5조를 투자를 한다면 SMR이나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SMR이라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소형 모듈 원전 이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2028년 돼야 개발 완료된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범 삼아서 막 이렇게 하고 그때 되면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 전에 또 기자재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MR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인증을 획득하는 회사는 뉴 스케일 파워라는 그런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SMR 조감도도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저건데 지금 요렇게 모듈화로 요렇게 만들어놔서 저거는 뭐 한 300메가 정도 그 정도 전략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저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 근처에 큰 물이 있는 근처에다 밖에 설치를 못했어요 근데 저 SMR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공기로 냉각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 물 근처가 아니라도 돼요 꼭 뭐 부지선 정도 뭐 조그맣게 모듈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애너빌리티가 이 뉴 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지분을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지금 뭐 그 기자재들 뭐 요런 것들 곧 있으면 수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규모는 뭐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생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그겁니다 전 정권에서 탈원전 막 그렇게 외쳐서 두산중공업에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풍력 있지 않습니까 풍력에다가 또 상당히 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원전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놓고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매출은 계속 뭐 2017년도부터 13조, 14조, 15조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에 9조 1천억으로 뚝 떨어져 버렸죠 근데 작년에는 또 11조 2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요 확 올라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적자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꾸준히 흑자가 났는데 단기순이익은 계속 적자했습니다 17년도도 천억 적자 18년도 4,200억 적자 19년도 1,000억 적자 2020년도에는 무려 단기순이익이 8,3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드디어 이걸 뒤집었어요 단기순이익도 한 6,458억 정도 단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데 저거는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뭐 일회성으로 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뭔가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뭐 작년에 6,400억 정도 흑자 전환했으니까 재무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야 한시름 났구나 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연초에 또 한 번 출렁했었죠 유상증자를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갖고 그때 15,200원 정도까지 빠졌었네요 근데 지금 뭐 이제는 유상증자 다 하고 3월 초에 유상증자 물량이 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계속 쭉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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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유상증자 물량들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당히 좀 이 두산 애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속이 아마 시커멓게 다 타실 것 같아요 속 답답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효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면서 어떤 뭐 자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짧게 단기로 보기에는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단기로 보기에는 무거운 종목이고 조금 중장기로 이렇게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뭐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너무 중장기로 저는 본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금 보는 그런 관점인데 일단 뭐 가격은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을 할 거고요 목표가는 2만 4천 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만 8천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창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질문을 주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원전에 대한 질문도 많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 만큼 중국에 대한 눈치도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바이든이 방한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나서 반중 연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이든 돌아가는 과정에 북한의 도발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는 중국에 대한 중국은 어떤 이야기 할까라는 고민 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세 인하와 같은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중국이 조금은 목소리를 잠시 보류한다 하더라도 IPEF가 출범하는 시기에서는 또 중국의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들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좀 대화를 나눴고요 앞에서는 이재필 전문가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소통 좀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또 유튜브 직접 들어오셔서 질문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일정이 시장 일정이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EJ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고 내일은 금요일이죠 보통 보면 금요일의 경우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지금 특히 요즘 같은 어수선한 시국에는 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조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없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별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은 그냥 조금 소강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화요일이 되면요 다음 주 수요일이 또 지방선거입니다 휴일이에요 우리나라가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전에 미국 시장도 뭐 저렇게 하는데 미국 시장은 돌아가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정을 이렇게 보면 좀 그래요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가 없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셔야죠 뭐 만약에 어떤 오늘 저녁에 오늘이나 내일 저녁에 만약에 해외 시장이 조금 좋았다 그렇게 되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올라서 나오겠죠 그러면 좀 밀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날 저녁에 미국 시장이 없고 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대신에 두들겨 맞았다 그럼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시장은 별 특별한 부분 없이 조금 소강 상태로 그렇게 접어들 거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소통 계속해서 좀 바란다라고 얘기 드리겠고 저희는 이번 주 이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